동양 파쇄기 구매문에 010-3339-4454 신바람 농기계 TV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검색창에 신바람 농기계 입력해주세요. 판매물품 동양 파쇄기 판매합니다. 판매지역 경북 구미 판매자 신성우 LED 태양광 충전 등 신바람 쇼핑몰 주소 http.com/.신바람.com LED 태양광 충전 등 구매문에 1533-5931 비농기촌에 도움을 주는 신바람 중고농기계 TV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동양다용도 파쇄기입니다. 보행형이라서 조작하시기 매우 간단한 모델입니다. 대응 엔진 신품으로 교환하였습니다. 사소한 부품들 신품으로 교환하였습니다. 직접 오셔서 시운전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. 전국 택배 화물 배송 가능합니다. 판매자 연락처 010-3339-4454 판매가격은 http.com/.nong사메카.com이나 관리기.com으로 접속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 동양파쇄기 판매합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주세요. 신바람 즐거운 쇼핑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에서는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쇼핑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. 신바람 쇼핑몰 주소 http.com/.신바람.com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http.com/.nong사메카.com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관리기.com에서 확인하세요.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.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중고농기계 네이버밴드 http/.중고농기계.com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